저는요 주리킴이고요 주리킴이라는 거는 제가 유럽을 떠날 때 7월달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국 발음이 주리라이가 주리가 되더라고요 성은 길고요 킴 발음이 나가고 주리킴입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젊어요 여러분들 다 어머니 되시죠? 지금은 저도 어머니고 여러분들도 어머니고 아버지일 겁니다 우리 한번 어머니 한번 외쳐볼까요? 자 같이 어머니 어머니 너무 밥을 배우고 싶다 다시 한번요 크게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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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머니 노래의 방송 한번 크게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저 손을 잡고 달려오신 눈물만 흘러본 이대로 그 옛날 그 상처에 약한 건 못 바르고 나 오늘 살아본 당신 흥해 주신 사람만큼 죽어지도 비바람 달바람에 날 지켜주시라고 어머니 가지마서 가신다면 더 끔세히 그대의 자신을 또 한 번 사해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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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손을 잡고 달려오신 눈물만 흘러본 이대로 그 옛날 그 상처에 약한 건 못 바르고 나 오늘 살아본 당신 흥해 주신 사람만큼 줄어들고 비바람 달바람이 날 지켜주시라고 어머니 가지마서 가신다면 더 끔세히 그대의 자신을 또 한 번 사해줘 앵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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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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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